복투 예순둘 질문하기 1 배워요 학생들이 많이 배워요? 아니요, 조금 배워요. 아니요, 조금 배워요. 질문해요. 선생님께 자주 질문해요? 아니요, 자주 질문 안 해요. 대답을 해요. 대답을 해 주세요. 대답을 해 주세요. 저는 대답을 해요. 저는 대답을 해요. 일해요. 일해요. 그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? 그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? 네, 지금 일하고 있어요. 네, 지금 일하고 있어요. 와요. 오고 있어요? 오고 있어요? 네, 우리는 곧 갈 거예요. 네, 우리는 곧 갈 거예요. 살아요. 살아요. 당신은 베를린에 살아요? 당신은 베를린에 살아요? 네, 저는 베를린에 살아요. 네, 저는 베를린에 살아요. 저는 베를린에 살아요. 일하고 있고, 내려가 들어가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